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제 상담자 중에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내 사주 구조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지 않은 채 사주학적 운에만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업의 성패는 내 사주가 부동산업무의 적성이 있는가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이 불경기에는 운보다는 천재지변을 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편관이 발달한 사람에게 권할 만한 영상인데요. 먼저 편관과 부동산과의 관계를 살피고 두 번째는 겁제와 편관의 권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개발 정보, 입지 정보,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업이 사주의 특성이 맞아야만 후회와 실패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타고난 사주의 특성이 맞는 부동산 투자 대상과 규모를 권하고 물건을 소개하며 중개활동을 해야만 실수를 줄이고 성공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의 편관이 발달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 활동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요. 반면에 정관이 발달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 활동에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위주로 해야 성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관이 발달한 사람과 정관이 발달한 사람의 성장과 특징을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편관이 발달한 명주는 권위적이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사주의 재성이 없고 관성만 발달한 경우에는 전문 직업인, 공무원, 직장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명예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주는 재물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관이 발달한 명주는 자신이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거나 절대로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투자의 조언을 듣거나 여러 차례 검증을 해본 후 부동산에 투자해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관이 발달된 사주가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요. 대규모 개발 예정지, 관광단지, 신도시, 역세권 부동산, 경매부동산, 수익부장 부동산 등이 그것입니다. 반면에 정관이 발달한 사주는 소규모 투자나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은데요. 이는 실속형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관은 직장인이 성정을 지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재물을 모아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상가에 투자를 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등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고 남에게 속아서 투자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철저한 부동산 지식과 정보력 그리고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서 조건이 좋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주 정관이 발달한 사람은 건물 임대업, 소형 모텔, 상가 건물, 주택 경매물건, 소규모 택지 분양, 아파트 분양 물건, 금매물 등이 좋습니다. 이처럼 사주의 발달한 관성이 편관인가 정관인가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대상과 규모를 달리해야만 실패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분수와 사주 특성에 맞는 투자활동을 해야만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타고난 사주 원국이 편관이 발달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관이 발달한 사람인가에 따라 땅이나 부동산과의 연결고리가 대규모에 잘 맞는지 아니면 소규모에 잘 맞는지의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배치할 경우 이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과의 관련성이 아닌 겉제와 편관이 권력성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주 분석에서 겉제와 편관이 상호관계를 무기와 무사의 관계로 비교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즉, 겉제는 무기로 비교하고 편관은 칠살이니 무사로 비유하여 분석하면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겉제는 총칼의 무기인 셈이고 편관은 용감한 군인이자 무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총칼에 해당하는 겉제는 무사에 해당하는 편관을 만나야만 비로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사도 역시 총칼에 해당하는 겉제를 자기 손에 쥐어야만 자신의 권위를 만방에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가 무장을 하고 동시에 무사들까지 함께 거느리고 있다면 권력자만이 가능한 일이고 일반인에게는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겉제와 편관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천하대권과 최고의 군수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릇, 자질을 갖춘 큰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에서 무장한 용장과 덕장을 좌우에 거느리고 있는 주인공이 천하영웅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명사주를 가진 자만이 처음부터 대망을 가슴에 깊숙이 품고 장수를 찾는 것입니다. 사주에 총칼의 무기인 겁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사인 편관이 왕성하여 천하장사라고 한다면 그 주인공은 반드시 천하대권을 잡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셈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사주에 무관인 편관이 어리고 나약하며 병이 들었다면 그 명주는 겨우 말단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는 쫄병과 같은 역할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칼인 겁제가 강하며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성했다는 역할이 보잘것 없다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과격한 언행과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놈한 형벌이 내려지게 될 것은 불보듯 헌한 일이므로 온갖 풍파와 재난이 이런 주인공을 기다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겁제를 가지고 있으나 무사인 편관이 어리고 나약하며 병이 들었다면 성격이 포악하고 자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적도 많고 칼을 맘대로 휘두르다 보니 삶이 빈곤하고 상처투성이 일뿐만 아니라 목숨도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비겁과 편관이 매우 강한데요. 모친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폐류나 사주입니다. 월지 축도 속의 개수 재물이 연지와 일지 속의 병화 편인과 상극합니다. 또 시지 술도 속의 정화와 다시 상극하고 축술형이 작용하며 시간 임수 편제는 월간 정화와 정임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재물복도 약하고 아버지와 인연도 약합니다. 연주 갑인과 일지 인목 편관에 의해서 일간무토가 심하게 손상당합니다. 이사주의 특징이자 치명적인 약점은 월간 정화가 합거되어 무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살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정축과 임술이 백호대사를 형성합니다. 40일 이모대운 을미년에 천간 정임합 지지 축술미 사명을 이루는데요. 이는 언행으로 인한 구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하는 폐류나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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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